게임 그 중에서 이런 콘솔 게임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방금 보신 이런 환경에서 느긋하게 게임을 즐기는걸 희망하곤 하실겁니다. 그런데 콘솔 게임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게임 용량 때문에 콘솔 게임기에 저장공간이 좀 부족한데 라는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겁니다. 디자인은 보시는것처럼 방열판이 아주 튼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모델은 2TB 용량의 3D TLC 방식이구요. 최대 읽기속도는 초당 7100MB, 최대 쓰기속도는 초당 6800MB, 1400TBW 값을 가지는 모델입니다. 플레이스테션5에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pc에서도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우선 pc에 연결해서 크리스탈 마크로 속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pci e스페스 4.0의 고속 m.2 ssd이기 때문에 이 제품 발열이 꽤 발생할텐데요. 벤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센서상 최대 내부 온도는 54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외부 방열판의 온도는 최대 6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 정상 가동을 보장하는 온도가 70도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제품 사용에 있어서 쿨링은 잘 된다고 볼수 있을겁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스테션5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순하게 이 제품 2TB짜리 넣었으니까 2TB의 용량만 늘어났을까요? 제품 스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상당히 빠른 고속 ssd입니다. 자 속도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어때요?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질겁니다. 자 그럼 게임은 어땠을까요? 엘든링의 로딩 속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가격이 1TB 용량은 300mg입니다. 가격은 130만원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2TB 모델은 60만원대, 그리고 4TB 용량은 150만원대입니다. 가격을 생각해보면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PCIe 4.0 기반의 대용량 고속 ssd에다가 방열판까지 장착된 모델이기 때문에, PC버전의 m.2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면 비싼건 비슷할겁니다. PS5를 통해서 콘솔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 중 콘솔의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서, 또 빠른 로딩 속도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그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PS5를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오늘 리뷰한 이 모델 참고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유튜브 러브라 트랜스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